기분이 나쁜 누구랑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했을 때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누구랑 대화를 했을 때 왜 기분이 나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상대를 추궁하는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원인 제공자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이랑 대화하기 싫다. 약간 누군가를 뭔가 원인 제공자로 몰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나빠서 대화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좀 가끔 기분 나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의도가 좀 보일 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떠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말은 해주지 않고 그냥 저한테 일방적으로 넌 좀 어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약간 성격상 누군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봤지? 이런 질문은 뭔가 찝찝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자기 말을 하려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질문이라는 거는 상대에게 뭔가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한마디 의례적으로 물어본 거죠.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분들이나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법을 좀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궁합 믿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궁합 믿어요? 그러시기로 제가 아니요. 궁합 별로 안 믿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궁합을 현대말로 바꾸면 회사나 지원자 간에 가치관이 잘 맞냐 안 맞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말을 믿어야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맨 처음에 궁합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말 그대로 궁합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너무 옛날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서 궁합이 안 맞아도 그냥 맞춰가면서 일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자기 말을 좀 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쓰는 것이 좋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상대를 좀 무한하게 만드는 질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 어떤 수강생이 말해준 거거든요. 그분은 남자 디자이너고요. 여자 디자이너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 이거 요번에 여자 신발 230 사이즈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신어보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누구 엿먹이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가볍게 그냥 질문을 한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냥 역공격을 하면서 상대를 무한하게 만드는 질문은 상당히 좀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은데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생각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누군가를 보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예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질문 자체도 제가 생각한 대로 판단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말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평소에 말씀 별로 안 하시죠. 이미 제가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의 폭이 되게 좁아지고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평소에 말씀은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좀 성향을 봐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의심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막 다가가서 막 질문하고 막 저 오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본인에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안전거리를 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장 가벼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때 상대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부터 말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흑백 요리사 이런 프로그램 막 합 이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분이 어, 네 봤어요. 들어봤어요 하면서 말을 조금 더 길게 한다라고 하면 스몰 토크를 조금 더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니요, 안 봤는데요. 모릅니다라는 식으로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빨리 끝내시는 분들은 아, 이분은 스몰 토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일 이야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성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점진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길게 하는 성향이시라면 첫 번째로는 친절한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성향적으로 되게 친절하고 남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하기가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죠? 금붕어의 집중력이 8초인데 인간의 집중력이 8초도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가 말을 알아듣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문장이 단문이나 중문으로 빨리 끝나지 않고 뭐뭐하고, 뭐뭐하여, 뭐뭐하여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18곡이나 부르다 보니까 목이 많이 아파서 음료수를 먹고 3시간이나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밤 11시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의 긴 이야기를 뭐뭐하고, 뭐뭐하여서, 뭐뭐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좀 문장이 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 단문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요. 단문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단문으로 말하기 연습을 한다는 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그냥 한 문장으로 연습을 하고 문장을 끊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기는 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7시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18곡 불렀습니다. 노래를 오랫동안 부르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음료수를 먹고 결국 밤 11시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나누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뭔가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잘라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말을 길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말을 길게 하시는 분들은 말을 하다가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까지 말했는지를 놓치게 돼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끊어요. 제가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말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다. 바로 쉼표와 마침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말하겠다. 문장 짧게 하고 마침표 끊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다. 이 두 가지만 의식하셔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헤매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약속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했던 말을 또 하는 경향은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아르바이트 여러분들 할 때 많이 혼나셨을 거예요. 왜 혼났죠? 한 번 전달받은 사항을 우리가 까먹고 메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 혼났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한 번만 제대로 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할 말을 문장이 아니라 키워드 위주로 메모해 놓고 말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발표를 하거나 중요한 전화통화를 할 때는 항상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하겠다라는 거를 키워드 위주로 적어놓고 그 순서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 위주로 말하는 걸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말하기가 뭘까요, 여러분? 논리적인 말하기라는 거는 이 문장의 연결고리가 매끄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을 가장 먼저 앞에 배치하는 거를 연습하시면 좋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좋냐면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요리사들의 음식점이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처럼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대화를 잘하기 위한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이걸 저는 핵심, 이유, 사례, 강조 순서로 말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게 만드는데요. 핵이사강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한 문장으로 짧게 은유법을 써서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연습하시고 그 다음은 왜 그렇게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이유, 사례, 강조하는 순서로 핵, 이, 사, 강 순서로 말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논리적이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말하고 귀에 꽂히게 말한다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강남역 특성상 2, 30대가 대부분이고요. 직장인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생각보다 말하고 발표하고 보고하는 것을 공적인 말하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더 신뢰감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근거를 갖고 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말하면 목이 많이 아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했을 때 근거를 명확하게 배치하고 싶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 흔히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을 보고할지를 잘 모르고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고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윗분이 바쁘지 않을 때 말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보고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첫 번째로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 쉽게 말해서 출근하자마자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점심 먹으러 가기 직전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보고할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숙지가 안 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하반기 운영 전략을 좀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팀장님이 아 그래? 그럼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운영 전략을 짜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보고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 네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전략까지는 짜지 못했고 다만 이렇게 계획만 세워봤습니다. 각 부서와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고를 할 때 윗분들은 아 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핵심 내용과 목적을 갖고 발표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안을 갖고 무조건 보고를 해야지만 깨지지 않고 보고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웅달책방 이렇게 구독자가 60만이 넘는 채널로 급성장하게 된 것을 매우 축하드리고요. 이런 좋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본인의 자리에서 많은 성장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웅달책방 이렇게 출연하고자 마음을 먹은 것은 웅달책병의 대표님께서 딱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서 시너지를 얻는 것에서 매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념과 철학으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앞으로 더 많은 승기를 잡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